팔꽃게 입니다. 아까 좀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준비실은 없구요 또 샘플을 갖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알이 가득 차 있어요 1kg에 4마리 반에서 5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장게장 그리고 또 무침으로 삶아서 드시고 오늘이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냉동 들거에요 다음으로는 간잼 입니다 암치구요 12미 9미 8.8kg 8.4kg 크기 차 있구요 그 다음에 노란가울 입니다 1미 4.1 5.2 이렇게 볼까 그 다음에 10미 7미 이렇게 있구요 등뜨기 한마리와 간짐 한밀이 4.4kg 인데 똑같다 보면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기입니다 10미 에서 11미 거의 10미라고 보시면 되요 10kg 12kg 8.8kg 8kg 그런데 여기서 10kg대는 그나마 좀 소사이즈에요 좀 그리고 좀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8.8kg 있죠 요런것들은 씨알이 커버를 쬐까네요 딱 보면은 그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근거하십시오